많이 기대해주세요 됐다 됐다 시작합니다 오늘 다 들어주는 팬미팅인거에요 네 부족하지만 일단 시키는 건 다 해보겠다 이런 거여서 저희가 취업을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몇 가지 보내드렸고 좀 빨리 하면 안 돼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노래를 부를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고은의 노래방 타입이 있다 그러면 원하는 곡을 써라 이렇게 뭔가 제시를 하는거지 말은 하여튼 마음의 준비는 지금 오랫동안 먹고 있어요 1년째 먹고 있어요 ㅋㅋㅋㅋ 이것도 제가 이번에 포토북을 내일 촬영하고 30일날도 찍는데 하루를 쭉 따라가는 컨셉으로 친한 포토랑 친한 에디터 출신 언니랑 저랑 셋이서만 찍어요 헤매도 없이 이 팬미팅에 보여지는 컨셉 자체도 좀 그런 친근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보여드릴게요 로 가는 그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배우님의 하루 일상 이런거에 어떤게 팬들이 들어온 약간 이런 개념은 엄청 좋은거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팬들이 저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느냐라고 느꼈을때 인스타에 제가 툭툭 올리는 그런 보정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안되어있는 그런 사진들 좋아하는거 같고 뭔가 저의 일상을 좀 궁금해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포토북 찍을때 뭐 노래방도 술도 마시러 가고 할거거든요 네 그런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포토북 사는게 좀 부담스러우면 엽서 세트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연관되는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엽서 세트는 잘 어울릴거 같아요 그리고 게스트분들이 오면 오늘 하는 일단 일단 섭외는 해놨는데 섭외는 많이 해주셔가지고 인스타 한번 한번 되게 구성을 해보면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미는 일단 자신은 있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노력은 해보겠다는 거지 유투어 vert 원하면 이게 뭐 유튜브를 봐서라도 하겠지 우리가 컨셉은 부족하지만 노력하겠다 컨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정이 많으셨다고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네. 대놓고 대놓고 대놓고. 대놓고 대놓고. 기대가 되었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최고, 최고. 와. 동태, 동태가 찍어야 돼. 월이에요. 오, 진짜? 정말 힘들죠.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2022년에 작은 하시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 배우 기쁨입니다. 더 좋게 만나요. 이게 진짜 신랑이Ç습니다. 미친데은 뮤지니스 이런 거 입고, 노래, 춤, 게임. 언니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해요? 민지 다 이뻐는데 다 너무 이뻐 뭐고 있어요? 너무 뭔가 많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짧게 짧게 하면 몇 곡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곡은 춤이랑 게임도 많았죠? 춤은 춤은 물론 출 수는 있는데 아이돌 하이라이트 한번 보여줘요 케이팝 아이돌을 기각 다시 잡는다 하고 기각? 춤은 정말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해주셨네 몸으로 말해요 시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니까 내가 내는 거 내고 팬분들이 맞추시고 어어어 내가 몸을 쓰는 거 그치 그치 재밌겠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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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줄은 몰라도 제자리의 내고 참가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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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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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잘 다루지? 거의 줌 세미 유튜버예요 오늘은 파리로 갑니다 아니 찍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웃으면 어떻게 찾는 거야 쑥스러워합니다 샤넬 워치 A12 예쁘죠? 아 옷은 공양에 들어오자마자 갈아입었습니다 장거리니까 아무래도 비행이 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한 분에씩 모아놨으면 좋겠어요 대한항공은 비빔밥이지 머리끈을 위해서 머리끈을 위해서 잠시 머리가 괜찮습니다 각도 됐다 저는 머리를 묶고 싶어 하거든요 오랜만에 가는데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한 3년 되나? 한 19년 될 걸? 네 어머니 나의 조회 아 아멘 아 아 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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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의 시대에 너무 나이스 시어렛은 마이크 그런 작품 맛있다, 맛있다 무슨 책을 읽을까 이따 기내식 나오고 이제 도착할게요 정상의 시계 정상의 시계 고기 전시 경기 전시 중앙 시계 지상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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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파리에 있으니까 파리의 풍경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파리를 거닐어 봐야 된다...라는 영대사가 있겠죠? 비가 왔어요! 비가! 와 멋있다 멋있다 지옥고잉! 여기 찬도! 비가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